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흠.. 흠.. 들어있는 게 더 좋지만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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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욱... 곰돌게맨 마늘 와.. 뭐 뱀 아.. 너무 맛있다 진짜 잘 안납니다 진짜 잘 안내셨나요? 진짜 잘 한잔 오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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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밥을 먹으면 생각보다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